어떠십니까? 좋아요 요렇게 좀 드시겠습니다 자 처음은 뭐 드실 거예요? 아까 정했던 오뎅? 오? 오뎅 예산할까? 오뎅 야야 살짝 공중과 있잖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시가 간다 어..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뎅을 한 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뎅 어 식혜 좋다 식혜도 식혜도 좋습니다 어 봐라 바로 오뎅이야 여러분 바로 오뎅이 발견됐습니다 가보죠 아하하 자 발견됐습니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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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뎅 오뎅 혹시 저희가 촬영 중인데 저희만 찍었고 혹시 밥을 먹어도 되겠습니까? 아이고 감사합니다 먹을 땐 조용히 먹자 네 혹시 그 설익은 오뎅이 어디 쪽일까요? 요게 조금 덜 불었어요 얘가 조금 더 잘 익었고 아 잘 익었고 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 금메달 은메달 어우 금메달 저 금메달 가겠습니다 금메달이 좀 잘 익은 거 저도 금메달 저도 금메달 저도 금메달 네 먹을 땐 조용히 와 진짜 맛있어 하나 더 먹겠습니다 두 개째 금메달 금메달 오오 오오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오지웠으니까 먹고 왔다 떡볶이 하나 먹을까요? 어 떡볶이 하나 먹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떡볶이 하나 먹을게요 네 떡볶이 하나 먹을게요 네 와 와 이거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떡볶이 진짜 맛있다 떡볶이야 떡볶이가 맛있게 저에게 이름도 맛있는 집 아 이게 오징어 튀김 김밥집이에요? 맞아요 아 이게 유명한 집이에요 네 오징어 튀김 김밥집이에요 아 망원시장에서 오면 꼭 먹어야 돼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오징어 오징어 튀김 김밥을 하나 줘보시겠어요? 네 네 그리고 모샘튀김도 하나 네 네 떡볶이가 안 보인다고요? 떡볶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? 와 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진짜로요 제 튀김도 곧 나옵니다 진짜 진짜로 응 저 이제 튀김도 곧 나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와 와 와 아 이게 그 유명한 아 와 이게 망원시장 오면 꼭 먹어야 할 탑템에 들어가는 오징어 튀김 네 김밥 오오 예 떡볶이 제가 못 먹으니까 떡볶이 한번 맛병까 봐 살짝 빨리네 맛볕 거 한 번 보셨봐라 이거를 또 먹일게요 아 맛있다 형 드셔보세요 그니까 파는 김밥은 이러기도 좋아 참기름맛 뭔지 알죠? 맞아 뭔지 알아요 저는 이번에 그냥 요거 찍어서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찍어서 요렇게 찍어서 여러분들 찍어서 먹기 아 진짜 우와 어때요? 타올해야 돼 대단해 이거 얼마인지 혹시 나 한다면서 먹었는데 이렇게 먹었는데? 싼데? 잠깐만 우리 지금 우리가 오목을 13개 10개 먹으면 떡볶이 김밥에 아 진짜? 김밥에 아니 진짜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여기가 맨날 오거든 여기가 진짜 강자 옛날에 왔었어요 형? 여기 닭강자 봐봐 여기가 진짜 역대급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뭐야? 여기 올 때마다 맨날 하잖아 여기 형 뭐 좋아해 여고 중에 이거 좀 섞어서 하자 익't 그럼 3가지 맛으로 할까요? 3가지 맛 좋은 거 같습니다 손님 저는 3가지 맛으로 해가지고 13,000원ishсон원 연 squishy 15,000원짜리 드릴게요 이거 좀 더 좀 더 올려야 될까? 13,000원인데 13,000원 13,000원은 싼 거 아니냐? 여기 세상에? 화이트, 화이트 화이트, 맛있다 왜?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서비스를 주셨어요 아니 이것도 뭐야 와 이것도 주셨어요 아니 사진 한 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슈스 닭강정 치킨 지금 약간 호떡이나 묵빵 했다는 거 같은데 아니 저기 가면 그거 있어 지금 튀김 아이스크림인가 그것도 있고 튀김 아이스크림이요? 그 다음에 그 사라다 빵부터 해가지고 와 씨 그 이삭토스트가 여기 있네 이삭토스트 빠베기 이런 것도 맛있다 빠베기 빠베기가 맛있어 야 호떡이다 와 왔다 와 왔다 와 와 와 진짜 꿀호떡 있고 인절미 호떡 있는데 와 인절미 가를 좀 뿌려주시나 봐 인절미 가를 좀 뿌려주시나 봐 이런 느낌으로 주시네요 와 시원하다 아니 호떡 사이즈가 진짜 얼굴만 해요 네 따뜻해요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네 뜨거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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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온 거예요 탁구 형은 안 먹는다 해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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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름이 뭐죠 호떡이죠 그래 기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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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자 형자 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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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ow 죽기 testosterone 와 어 슈 SEE 토요 제가 슈 Initiative 네 야 이거 먹지마 네 또 이bru이 이거 downs 어우 종 Rah 많이 먹네 어휴 아 하 Cabinet està 두rule당이 먹어야지 지금 딱 이제 마실 거, 마시는 거 하나 먹어보면 딱 괜찮아가지고 약간 디저트 느낌으로 어? 식혜 어때요 형? 어 좋다! 식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, 예 식혜 지금 제가 콜라를 안 마신 이유 식혜 베르 남겨놨습니다 야 매실도 좋은데? 어 매실도 좋죠 바로 아 저 계란빵에 넣어먹으시면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? 오 계란빵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계란빵 계란빵 두 개 아 예 오 예 저는 계란빵은 진짜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요 저는 10원빵 하겠습니다 10원빵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10원빵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냥 비주얼이 말이 안 돼 천원씩 아니 와 야 와 잠깐만 와? 아니 비주얼 봐봐 아니 씨 야 과스도 왜 그러고 아니 현영은 다 힘들지 진짜 공익도 힘들고 대병대가 천자복 어 맞아 맞아 천자복이야 천자복 천자복 그 빨간명 잘 하려고 아 10원빵? 어? 와 10원빵 10원빵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10원빵 봐라 와우 계란빵 와우 계란빵 와우 계란빵 10원빵 먹어야 되는데 나도 너 식혜만 딱 먹으면 좋겠어 지금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여긴 끝인데? 아니 아까 있었는데 식혜 식혜는 저쪽으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니가 갑자기 떡볶이 치즈 있는데 정말 맛있는데? 와 치즈 정말 맛있는데? 원래 10원빵에 치즈 있어요 여러분들 아 지금 딱 계란 들어가가지고 진짜 마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도 있잖아 여기 음식 넣어놓고 쫙 밀어야 되잖아 쫙 내려야 되는데 지금 으어 잠깐만 저 달고나나만 달고나요 네 달고나나 잠깐만요 어 가지고 가려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야 야 그 우리 형 게임 좀 해보면 안 돼? 가능할까요? 혀로 조지잖아 이정재가 그러니까요 아 그거 한번 해봐 혀로 조지는 거 한 번 해볼게요 아니 이따가 자리 잡고 하자 아 자리 잡고 딱 촬영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더 더럽다고 할 수 있어요 응 저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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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짜그마는 거 있네 어 짜그마는 거 네 안녕하세요 식혜에 고구박 식혜 있나요? 네 아이 그럼 밥을 좀 밥을 좀 흔들었어야죠 아휴 다시 불궁 잡고 와 식혜 딱 마시니까 너무 딱 좋아요 지금 아 막방식 마무리 합시다 네 시장목방도 바지와 간다드리고 이런데 네 저희는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도 올라가니까 인사 한 번 하죠 하나 세 유바 도와주 터빈 네 네 이제 가사 스테이로